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낸시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타이완 총토원과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입법원, 인권박물관 등을 방문을 했고 TSMC의 마크 리우 회장도 만났습니다. 특히 입법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지진은 초당적이다. 그리고 타이완을 친선 방문한 것이고 의회 간의 교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법안 같은 경우는 타이완과의 어떤 산업혁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련 법안은 지난달 말에 미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2,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64조 원을 투입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의 삼성전자하고 타이완의 TSMC, 미국 인텔 등이 다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점에서 타이완과의 협력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중 당국은 경고 쏟아내면서 대치 상황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상당히 난선 반응으로 계속 일반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게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런 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특히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여당 소속의 하원의장으로서 의전 서열 3위의 인사인데, 이렇게 타이완을 방문한 것은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낸시 펠로시 의장이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서 타이완을 방문을 한 것이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침해할 의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인근 남중국해 해역 등에서 무력 시위를 지금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력 시위의 정도가 예년과 과거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장면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의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받는 모습 보셨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일정 마치면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의 방안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원래는 만날 일정을 잡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금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내일 예방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넨시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카운터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죠. 내일 또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와 그다음에 대통령을 주요하게 만난 일정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서 만나지 않을 걸로 알려졌었는데 직접 만날 거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모양이네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 오늘 방송 후반부에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투표 시작 단일화는 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역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더버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순회 경선.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9시부터 이미 권리당원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5일까지 강원, 대구, 경북 지역 ARS 투표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 1차 조사, 26일부터 27일까지 2차 조사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14일과 28일에 각각 충청 지역 그리고 수도권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때 묶어서 함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의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을 하게 되고요. 이 다 합산한 결과는 28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어대명 기류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표 경선. 오늘 오후에는 2차 TV토론 또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첫 TV토론을 진행을 했고 오늘 5시 반부터 제주 MBC 주간으로 2차 TV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논란이 됐던 발언들, 그런 발언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갔습니다. 저항력, 저도득층 관련 발언, 그다음에 욕설 플랫폼이라고 언론이 정리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공격과 방어가 오갔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했다는 얘기 사실이냐, 이 얘기 나왔는데, 강훈식 후보, 박영진 후보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역시 단일화가 되느냐, 이걸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오늘 관련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부랴부랴, 의견 듣겠다, 입니다. 교육부 장관 얼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순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최근에 만 5살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돼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의가 어디로 갈지 상당히 관건입니다. 현장 영상 지금 나가고 있고요. 박순혜 부총리가 오늘은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또 했네요. 그렇습니다.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를 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고,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 너무 여러 고려 없이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안 나올 수 없겠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또 특별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시도교육감들과 오늘 논의를 했고, 차관은 또 따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뒤늦게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상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이제 출구 전략 아니냐라는 거는 일단 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강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끝에, 여론이 계속 좋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오는 건데요. 지금 표현을 보면 계속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7월 29일에는 4년을 걸쳐 추진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다가, 8월 1일이 되면 12년간 한 달씩 당길 수도 있다. 목표는 변함없다라고 또 이날은 이야기했는데, 2일에는 폐기할 수 있다. 오늘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수위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론이 좋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의견수렴의 과정에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10명 중 4명꼴입니다. 코로나, 계속돼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0년 1월 첫 확진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2천만 명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천 5만, 2천 305명이 된 건데,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9,922명이었습니다. 110일 만에 또 가장 많은 숫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284명을 기록을 했는데,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6배, 2주 전과 비교하면 2.96배여서, 이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에서는 표적 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방역의 원칙이나 방향과 관련돼서 과학 방역이란 무엇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방역당국이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되,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타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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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